안녕하세요. 부동산학교론 기본강좌 38강을 보도를 하겠어요. 38강은 434페이지에 나오는 부동산개발론의 또 다른 분야를 할 수 있는 개발 분류에 대한 설명이 있죠. 개발 유형입니다. 책에 공용개발이라고 나온 내용들은 공부하실 건 없어요. 이건 시험에 이렇게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책론에서도 연관성이 있지만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주로 나오는 게 435페이지에 비공용개발, 비공용개발이라는 것은 민간개발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발에 대한 흐름을 잡았을 때 처음부터 잡으면 개발개념 1번, 개발절차 2번, 개발위험 3번, 그리고 개발에 대한 타당성 분석, 부동산 분석이죠. 4번이었어요. 그럼 435페이지에 비공용개발을 하지 마시고, 밑에 첫 번째 줄에 나온 것처럼 민간개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설명되듯이 매우 다양한데, 책에 나온 내용은 특정 교수님 책에 나온 것을 설명한 것이고, 제가 현실적인 내용으로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어요. 4번, 개념 2번, 절차 3번, 6번, 4번, 5번. 민간개발 방식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네 번째 단계, 네 번째 목차에서 잡았던 부동산 분석, 지지타투 있죠. 그와 더불어서 개발론의 쌍도마차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하게 돼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첫 번째가 우선 자체 개발사업이라고 있어요. 이 자체 개발사업은 말 그대로 본인이 다 하는 겁니다. 개발업자가 그 토지를 매입을 하고, 자기도 자기, 그 개발자금을 본인들이 조달하는 거야.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를, 토지 개발업자가 토지 소유자가 돼서 자기 땅에다가 본인이 자금을 조달하는 돈 가지고 본인이 직접 시공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분양도 본인이 하겠죠. 그리고 이익도 본인이 다 가져가지만은 동시에 위험도 본인이 다 부담합니다. 그래서 위기관리 능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혼자 다 한다는 것이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위기관리 좀 필요하다. 대신에 개발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동부 안에서 위험도 커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을 분산시키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해서 시험에 나오는 지주공동사업이 등장합니다. 지주공동사업에 대한 목차를 책처럼 하지 않도록 하겠어요. 지주공동사업 지주공동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체개발사업 했을 때 발생되는 위험의 폭발적인 증가를 분산시키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위험의 분산입니다. 이 내용이 별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뭘로 하냐면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등가교환방식이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등가교환방식 이런 정도로 하셔야 됩니다. 등가교환방식은 말 그대로 같이 공동사업으로 진행하는 건데 토지 소유자는 당연히 뭐를 제공하죠. 토지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발업자들은 뭐를 제공하냐면 자금 등을 제공하는 거야. 자금과 노하우 등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토지 소유자하고 이 사람들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공동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완성된 부동산이 있죠. 완성된 부동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서로 나눠 먹는 거야. 그래서 지분을 갖기 때문에 지분 비율대로 분배한다라고 해서 이거를 등가교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는 토지 가격 대비 개발업자는 공사비 대비 지분을 갖다 보니까 지분 비율대로 나눠 먹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등가교환방식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 내용이에요. 그럼 등가교환방식에 종류가 있어요. 등가교환방식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등가교환방식의 종류가 책에 보시면 거기에 동그라미 1번, 2번 나왔죠. 얘네들이 전부 다 등가교환방식의 종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종류가 공사비를 나중에 나눠 먹는데 공사비를 대물로 나눠 먹는 게 있어요. 대물변제형이 있고 그리고 나눠 먹는데 분양금으로 나눠 먹는 게 있어요. 분양수익금 가지고.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이 있습니다. 얘네들도 전부 다 어디에 한 일종이라고요? 등가교환방식의 일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책처럼 분리하면 안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 시험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번에 나오는 사업이탑방식 또는 사업수탑방식이다라고 출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작년에 나온 문제가 29일 때가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게 나왔었죠. 어쨌든 사업이탑방식은 토지소유자 있죠.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제공하는 거야. 그리고 건물을 줘야 되잖아요. 건물을 짓게 한 자금도 토지소유자가 조달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사업명의도 명의도 누구 명의로 하는 거냐면 사업명의도 토지소유자 명의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토지소유자가 본인 땅에 본인이 조달한 자금으로 본인 명의로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걸 말해요. 그런데 이걸 본인이 다 시공하고 완성시키면 자체 개발사업인데 자기 땅도 있고 돈도 있고 자기하고 이름을 하고 싶은데 할 줄은 모르는 거야. 그래서 개발사업에 대해서 위탁을 하는 거죠. 완성시켜달라. 그 위탁하는 누구한테? 개발업자한테 위탁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개발업자들이 만약에 공사비를 대면 이거는 등가교환 방식이야.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개발업자는 와가지고 위탁받았으니까 본인의 개발의 노하우를 제공해서 뚝딱뚝딱 완성시켜주는 거야. 그런데 완성시켜준 거에 대해서 우리 기출문제 보면 사업 위탁 방식의 경우에 개발업자가 지분을 갖는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었어요. 아니요. 지분을 가지면 돈을 둬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와서 완성만 시켰기 때문에 이거를 이 사람들은 우리 시험의 형식으로 낮으면 개발업자들은 수수료를 취한다라는 식으로 내용이 마무리가 되는 게 사업 위탁 방식에 대한 설명이죠. 거기에 설명이 돼 있죠. 그래서 소유자 명의로 행해지고 수수료를 받는다라고 설명이 돼 있습니다. 수수료를 받건 모든 이익은 다 소유자가 가져가겠지.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페이지에 신차지 방식이라고 있는데 신차지 방식은 우리나라에서 행해지지 않는 거야. 신차지 방식은 일본식 방식입니다. 이것도 지중공동사업적인 한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신차지 방식에 대한 논리는 시험에 한 번 옛날에 일본에서 공부하신 분이 출제원 들어왔을 때 딱 한 번 출제한 적이 있었고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거의 이거 방법이 불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뭐냐면 거기 이제 동그래미 D급 그나마 만약에 모의고사를 위해서 준비하실 분들은 동그래미 D급만이라도 보시기 바랍니다. 신차지 방식은 그냥 간단한 거예요. 토지 소유, 개발업자가 토지를 자기 땅에다가 자기가 개발 사업하면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완성시키면 자체 개발 사업이고 자기 땅에다가 개발만 시켜달라고 자기가 조달한 자금 가지고 업자한테 넘기면 이거는 사비탑 방식이 되겠죠. 또 개발업자랑 같이 하면 등가 교환 방식이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있는데 그 땅을 개발업자가 빌리는 겁니다. 임대하는 거예요. 차지라는 말은 땅을 빌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토지를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본인 자금으로 건물을 완성시키는 거죠. 그리고 건물을 분양하는 거야. 그럼 공사기간이 끝나면 공사기간 중에는 토지 소유에서 임대료를 지불하고 공사기간이 끝나면 토지는 임대한 거니까 다시 돌려줘야 되겠죠. 본인 돈 가지고 완성시킨 건물은 팔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건물은 거기에 나오죠. 시가로 매각을 하고 그리고 토지는 원상 되돌려준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은 땅을 빌려서 개발사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신차지 방식으로 건물을 분양받은 사람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럼 토지 소유자한테 매달 매달 임대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행해지는 방식이 아니고요. 법체 계산이 힘들고 이것은 일본식 방식이다. 그래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토지를 빌려가지고 개발업자가 자기 돈 들어 건물을 짓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끝나면 토지 원상 반환하고 건물은 자기 돈 들어 하기 때문에 시가로 매각하는 이런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3번에 보면 토지 신탁 방식이 있어요. 토지 신탁 사업 방식 또는 사업 이렇게 토지 신탁 방식은 이거하고 이거 많이 비교를 해서 시험 문제를 낼 거예요. 토지 신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신탁이라고 했잖아요. 그 개발업자 신탁회사가 될 텐데 개발업자인 신탁회사에게 부동산 신탁회사에게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는 겁니다.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이것이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지. 그러면 신탁 방식으로 논할 때는 개발업자인 신탁회사가 당연히 개발사 사업생이 들어갈 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신탁회사가 자기 명의로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은 누구 명의로 하냐 신탁회사 명의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랑 정반대예요. 토지 소유자에 대한 논리가 여기서는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부동산은 신탁회사 완성시켰죠.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그럼 신탁관계가 형성이 돼요. 나중에 완성된 개발사업에 수익이 있을 거 아니야. 분양에서 나온 수익을 수익자에게 주라고 하는 게 신탁 방식이야. 수익자는 위탁자인 토지 소유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제3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분양 수익에 나온 거를 수익자한테 돌려주는 방식으로 신탁관계를 체결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완성된 부동산을 그냥 되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쨌든 신탁 방식은 말 그대로 소유권을 넘겨주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신탁회사 명의로 신탁회사 소유권을 가진 땅에다가 신탁회사 자금 조달해서 나온 수익에 대해서 수익자에게 돌려주는 형식이 신탁 방식이다라고 알아두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 규모가 크면 하는 것이 컨소시엄 방식이 있어요. 컨소시엄 사업, 컨소시엄 방식. 이거는 대규모 개발 사업 하시면 돼요. 영종도 개발 사업 한 것처럼 대규모 개발 사업은 하나의 법인이 단독 사업이 힘드니까 법인과 법인이 결합해서 컨소시엄 법인을 구성한다. 컨소시엄 법인 명의로 입찰이 들어가서 컨소시엄 법인 명의로 낙찰 받으면 컨소시엄 명의로 개발 사업이 진행하는 거지. 이거는 내부적인 협력 관계가 있죠. 주간사업 협력사가 있어가지고 자금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인력 등을 공유해가지고 큰 사업을 완성한 다음에 나중에 수익 나누는 것을 나눠먹겠죠. 내부적인 지분 비율들을 나눠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다라고만 아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자체 개발 사업, 지지공도, 토지신탁, 컨소시엄이지만 어차피 정답 부분은 세 군데가 나옵니다. 등가교환 방식 부분하고 사업입탁 방식하고 토지신탁 방식이겠죠. 이 세 군데에서 어차피 정답이 나올 거니까 이런 방식이 있다는 종류를 기억하시되 집중적으로 등가, 사업입탁, 토지신탁 이 세 가지를 정리하시면 작년에 29일 때 나온 기출문제이긴 하지만 또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개발에 대한 내용은 나올 수 있는 범위가 흔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시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책 순서대로 한다 그러면 436페이지에 보면 3번에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이라고 하세요. 민간 자본 유치 사업 방식 정확하게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옛날에 도로라든지 다리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공공제야. 공공제기 때문에 정부 등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형식이다라고 해서 정책론에서 우리가 공부하신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근데 이거를 옛날에 공공제 성격이 있는 사업 등을 세금 등을 걷어서 국가 주도 사업으로 했던 거를 민간이 하게 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게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다리 만들고 도로 만들고 공공 도서관 만들고 기숙사 만들고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민간 자본 유치해서 하는 사업 이거를 민간 자본 유치 사업 방식이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공통 한국말로 번역된 것이 없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영어로 나옵니다. 근래에 이제 갑자기 많이 나오기 시작한 내용이죠. 그 영어에 대한 개념만 아시면 돼요. 이 방식이 이제 4가지가 있는데 B, T, O 방식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BTO 방식을 영어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 BTO가 먼저 나와 있죠. 사업 기반 시설의 중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에서 귀속되고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이거는 빌트야. 빌트. 이건 민간 사업자가 민간 사업자야. 민간 사업자가 이거를 건설한 거야. 빌트. 그래서 민간 자본 가지고 민간 사업자가 도로, 다리 이런 거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만들자마자 소유권을 이제 트랜스퍼니까 이전시킨 거야. 누구한테 귀속시킨 거야? 정부한테. 정부한테 소유권을 이전시켰다. 정부한테 귀속시켰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죠. 중공, 빌트야. 중공의 동그래미, 국가, 지자체는 귀속. 귀속의 동그래미. 그래서 중공이 빌트고 귀속이 트랜스퍼예요. 그리고 일정 기간. 그러나 민간 사업자가 자기가 돈 들여서 만든 도로 이런 건데 소유권을 넘겨주기만 하면 투자자분 회수하는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정부로부터 일정의 협약을 맺어가지고 정부로부터 2, 30년 동안의 운영기간을 받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운영하는 거지. 짓고 넘기고 운영하는 겁니다. 누가 운영하여?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면은 이거를 이제 일반 시민이 제공하면은 일반 시민이 사용할 때 사용료를 지불하면은 사용료를 지불하는 건 투자자분을 회수하는 방식이 BTO 방식입니다. 이 방식으로 나온 것이 민자도로 같은 겁니다. 민자도로, 민자공항 같은 것이 BTO 방식으로 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순서만 바꾼 것이 BOT 방식이야. 민간이 짓고 먼저 소유 운영권을 받은 다음에 일정에 끝나면 소유권을 나중에 넘겨지는 거야. 그리고 그걸 짓기만 하면 돼. 중공 나왔죠. 그리고 사업자의 소유권 인정, 오프레이트 그리고 만료된 국가가 이제 귀속. 그래서 중공, 소유권 인정, 귀속. 그래서 BOT 순서만 바꾼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은 민간이 짓고 소유권 넘겨주는 것과 BTO 방식하고 똑같은데 나중에 이거를 임대하는 겁니다. 리스야, 리스. 그래서 그게 나오죠. BTO 방식이 나옵니다. 중공 나왔어요. 민간 자본 가지고 건설했어. 빌트. 그리고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켰어. 기속시켰어. 트랜스퍼. 시행기장 일정 기간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지자체 등이 협약에 정한 기간에 임차. 임차 동그라미, 리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빌리는 거죠. 임차해서 사용하는 걸 말하죠. 민간 자본이 건설해서 나온 거를 민간 소유권 넘겨주되 협약에 의해서 투자자 회수하는 방법으로 임차해서 하는 거를 말한다. 그래서 이 BTO, BTO 방식은 BTO라든지 BOT 방식으로 투자자본을 회수하기가 어려운 것들을 주로 해요. 그래서 BTO, BTO 방식 같은 것은 이거 방식으로 하기 힘들다 보니까 주로 해당되는 게 군인 아파트라든지 공공도서관이라든지 대학교 사는 기숙사 같은 것 등등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다. 이렇게 공공도서관 같은 것. 그래서 공공도서관을 만약에 BTO 방식으로 건설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공공도서관은 사실상 공공도서관이다 보니까 이용료가 굉장히 싸든지 아니면 공짜야. 그럼 결과적으로 100억짜리 공공도서관을 멋지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민간건설업체들은 이거를 투자자면 회수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공공도서관은 필요해. 사회적 편익이 큰 공공지의 성질이 강하니까 그래서 세금 가지고 하기는 재정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민간자본으로 유치하는 거죠. 민간자본은 100억 들여서 공공도서관 만들어라. 어떤 지역에다가 만들라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100억 졌다. 그러면 이걸 한꺼번에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협약에 의해서 만약에 20년 임대기간을 정했다. 그럼 20년 동안에 소유권을 국가한테 넘겨줬지만 그거를 정부가 임차하는 형식으로 협약을 맺어가지고 정부가 건설회사한테 일정 기간 동안에 계속 임대료를 지불하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재정적 부담도 줄이고 공공도서관 같은 공공시절도 민간자본을 많이 공급하게 만드는 이러한 형식이 이제 BTL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예를 들은 것도 나왔죠. 임차란 말은 어차피 나오니까 BTL 방식이야. 그런데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이 전부 다 트랜스포 절차가 있어요. 짓고 넘기는 트랜스포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넘기는 절차가 아니라 민간이 졌어요. 그래서 소유권하고 이게 온이야. 온. 소유하고 운용권을 동시에 가지는 것이 BOO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딱 한 번밖에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중건과 동일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식 그리고 동시에 다 운용하는 것. 트랜스포 절차가 없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방식에 대해서 민간자본 유치하는 것. 이게 의외로 많이 나오는데 어차피 이거는 개념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실제 사례 위주로 많이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용어에 대한 연결고리 찾는 거 있죠. 단어가 어떻게 등장하는지 그것만 컨트롤을 잘 하시면 큰 지장이 없으실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거는 의외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도시 재개발 이용했다는 개발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재개발에 대한 설명이에요. 일곱 번째 재개발. 재개발은 이거는 시행 방법에 따라서 구분하는 겁니다. 거의 출제되지 않는데 딱 한 번 20회 위에 딱 한 번 정답으로 체크한 적이 있었어요. 이거는 순서대로 하시는 게 좋아요. 책 순서는 안 맞고요. 기본적으로 보존 재개발부터 해야 돼요. 보존 재개발은 말 그대로 어떤 시설이 있으면 시설이 노후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관리하는 겁니다. 노후되는 걸 예방하는 활동이죠. 가장 소극적인 재개발입니다. 가장 소극죠. 그 다음에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관리 영역이 좀 가깝고요.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시설이 노후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현실적인 내용이죠. 수명이 있으니까 시설 등은. 근데 수복재개발은 전체는 그대로인데 전체의 부동산 개발 상품에 일부 시설들이 노후되고 불량된 게 있어. 그럼 전체는 그대로고 일부가 노후불량 됐으면 그것만 제거하는 거를 우리가 뭐다? 수복재개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키워드가 있어. 수복재개발인지 아닌지는 드러나 있어. 수복재개발 제일 첫 번째 있는데 노후불량 요인이야. 일부가 전체는 그대로야. 이 말이 꼭 나옵니다. 노후불량 요인만을 제거하는 거야. 노후불량 요인만을 제거하는 거. 이 말이 나오면 뭐다? 수복이야. 근데 제거했는데 제거만 하면 안 되잖아. 이거를 원상태로 복구한다. 그래서 수복재개발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보다 적극적이죠. 그 다음에 이거보다 적극적인 계량재개발이 있어. 이 계량재개발은 수복재개발로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게 있어. 노후되고 불량된 거를 제거해서 다시 원상복구하려다 봤더니 시간이 많이 지난 10년, 20년 지난 시설이야. 원상복구하고자 하는 그 시설이 현재 도시기능에 좀 미흡한 거야. 그래서 현재 도시기능에 미흡하게 옛날에 지은 시설이니까 다시 이거를 개선시켜서 하는 것이 뭐다? 계량재개발이야. 그래서 계량재개발은 이런 말이 나와. 다시 복구하는 과정 중에 기존 시설, 기존 시설의 확장 개선. 건물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뭐 스피드가 적은, 스피드가 속도가 늦은 10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는데 제거하고 다시 복구하는 과정 중에 용량을 늘린 거죠. 스피드도 높이고 20인용 엘리베이터 용량을 하는 거. 이런 것이 다 계량재개발이죠. 그래서 기존 시설의 확장 개선, 새로운 시설 첨가죠. 첨가, 기존보다 더 한 거죠. 2차선 도로를 계량하면서 4차선 늘린다든지 이런 것들이다라는 거죠. 엘리베이터가 두 개가 부족해서 외곽에다가 엘리베이터를 하나 더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새로운 시설을 첨가해서 하는 거. 그러니까 수북보다는 좀 더 적극적이죠. 그리고 네 번째가 전면적 개발인 철거제개발이 있어요.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전면적 개발으로서 가장 적극적이죠. 이거는 전체가 노후되고 불량됐으니까 전체를 완전히 재창조하는 것을 철거제개발이다. 그래서 가장 소극적인 것이 보존이고요. 가장 적극적인 것이 철거이기 때문에 보수, 개철 순서대로 정리하시는 것이 논리죠.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차피 정답 나오는,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수북하고 개량 정도를 구분하는 수준에서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예방하는 것은 보존이지만 노후불량 요인만을 제거하면 수북, 새로운 시설 첨가, 개선 이렇게 나오면 개량 이렇게 두 가지만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시행방법에 따른 구분인데 거기 양가로 분해 토지취득 방식에 따른 개방식 여기는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관리 파트에서, 아니 정책농 파트에 제가 별도로 외학집에 구분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서는 공용개발 방식하고 환제개발 방식을 구분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보실 필요 없고 오른쪽에 6번에 도심이 주구환경정비법이래요. 도종법이라 그러죠. 법상에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게 옛날에 6개였는데 3개를 줄어들었었어요. 근데 6개였을 때 오지선달을 학교로 내기가 쉬워가지고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지문으로도 가끔 나오고. 근데 3개를 줄어드니까 아마 학교로 내서 단독문제를 못 나올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주구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은 공포시간에 다루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학교로도 가끔 나오는 정도니까 구분만 하시기 바랍니다. 주구환경개선사업은 거기 극히 열악이란 말이 나오죠. 극히 열악이고 1차만 하신 분들은 재개발사업은 그냥 열악, 재건축사업은 양호 이런 단어를 가지고 구별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극히 열악, 주구환경개선, 열악한 거 하는 거 재개발, 양호한 거 하는 거 재건축. 끝이야. 다른 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입지개수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별도로 논한 상황입니다. 원래는 요약제의 별도로 경제기반 분석하고 같이 묶어서 해야 될 계산문제의 내용이야. 근데 이것만 하면 입지개수가 나온 배경이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차후에 심화되는 내용, 또 요약강의할 때 그때 별도의 테마, 계산문제와 연관되는 부분이니까 그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별도의 내용입니다. 개발론에 들어갈 내용이 아니야. 그 입지개수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면 개발론 전체를 잘 살펴보면 매우 단순하잖아요. 두 문제에 맞히기가 정말 쉬워. 그러니까 어쩌고서 말장난이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문제의 주제들인데 우리가 논했던 거 부동산 개발의 개념이 있었죠. 뭐죠? 토지를 계량하는 거다. 뭐죠? 조성의 한 계량과 건축의 한 계량. 근데 시공을 담당하면 제외된다는 것이 우리 법률상의 개념이었고요. 그리고 개발 절차가 두 번째 있었죠. 구의 부타 근검마가 있었어요. 그 중에는 예비저타당성하고 마케팅에서 그 지문. 그리고 세 번째가 부동산 개발의 위험. 개발업자들이 개발을 진행할 때 개발을 불확실성. 법시비가 있었죠. 법률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상 위험. 그리고 에이스. 두 가지 에이스 중에 하나. 부동산 분석 단계. GCC 타투가 있었어요. 지역경제, 시장, 시장성, 타당성 투자. 그런데 그 중에서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 타당성 분석. 세 가지 위주로 정리하시면 끝이야. 그 중에서도 시장성 분석이 주로 나와. 시장성 주로 나온다는 것은 지금 테마별로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거를 하나로 묶어서 다 출제하는 경우에 있거든요. 보기를 다 나눠서 그때 시장성 분석이 부동산 분석의 대표주자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지금 민간 개발 방식의 유형이 있죠. 자체, 지주, 토지신탁, 컨소시엄이 있지만 그 중에 지중운동사업의 등가교환, 사업위탁, 투자위탁. 이거 위주로 나온다는 것. 여섯 번째. 여섯 번째는 요즘에 등장하고 있었던 민간 개발, 민간 자본 유치사항. 영어만 하시면 돼. 번역된 말이 없어. 그래서 BTO, BOT, BTL, BOO 이런 것들을 용어 단어 순서대로만 배치하는 수준에 머무른다. 재개발. 재개발은 보수 개철. 수복하고 계량만 단어 있죠. 노후 분량 요인만 제거하는 거 수복. 그리고 확장 개선, 새로운 첨가하면 계량. 끝이야. 그래서 그려놓고 입지 개선은 나중에 경제기반 문성을 통해서 별도의 요약 강의할 때, 요약 지보를 할 때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이게 원래 여기 들어갈 내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로 테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론을 이 정도 하시면 두 문제를 맞히시는 거야.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작년 문제가 442페이지에 붙어 있어요. 29회 때 거기에 나옵니다. 개발사업 방식에 요걸 낸 거야. 개발사업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기업론에 해당되는 거. 기업보술까요? 소유자가 소유권을 유지했네. 개발업자에게 사업시행을 위탁했네. 업자는 수수를 받네. 소유자가 위탁을 했네. 누가한테? 업자한테. 수수를 받았네. 뭐야? 사업위탁 방식이야. 이 지문이 한 번 나온 게 아니야. 여러 번 나왔었어요. 시험의 역사적인 지문입니다. 사업위탁 방식에 나왔으니까 1번 아닌 2번 둘 중에 하나가 있네요. 니은. 소유자로부터 형식적인 소유권을 이전받은 신탁회사가. 소유권 이전받았네. 신탁회사가. 무슨 방식이야? 투신탁 방식이야. 그럼 답이 몇 번이다? 2번이 되겠네. 이 니은 지문도 한 번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나왔었어요. 시험의 역사야. 그래서 이제 낸 거 또 내고 또 틀리고 또 내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7가지 주제를 하시다 보면 개발론 두 개를 쉽게 맞출 수가 있어요. 틀리신 분들은 엄청나게 막판에 틀리시면 공부 안 하신 분들이지만 어차피 다 맞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활동 분야에 나머지 두 개가 남았어요. 부동산 관리가 있고 부동산 마케팅이 있습니다.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어요. 부동산 관리가 447페이지에 나옵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잡은 시간 동안에 어떤 걸 공부하시는지 공부하셔야 되는지를 정리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게 많은 걸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대단히 개발론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